금호산 13.5km 내 자신을 사랑하고 더불어서 제가 하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지난 2015년도에 첫 울트라에 도전하셔서 성공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. 예.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? 예. 제가 올해는 3월 11일날 제주도 울트라 100km 지금 신청을 했고요. 그 다음에 4월달 청남대 울트라도 100km 10월달 영롱 울트라 100km 또 뛸 겁니다. 뭐 그렇게 많이 뛰십니까? 올해는 이제 울트라 3번 하고 또 중간중간에 풀 하고 또 하프트 뛰고 그럴 계획입니다. 예. 아무래도 저 마라톤클럽에서 달린 모습을 뵀는데 예. 뭐 항상 좀 느려도 이제 끝까지 완주하시고 그런 근성을 많이 봤는데 아무나 도전 못하는 또 울트라를 성공하시는 거 보니까 많은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예. 올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멋지게 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이고 예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했습니다. 예. 예. 감사합니다.